예산 시즌의 진풍경.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참 재밌습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있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있는데 최종적인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해 국회가 법을 장난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보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회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은 분립되어 있고 서로 전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입법부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죠.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도를 넘는 행동을 합니다. 국정감사를 핑계삼아 행정부 인사들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인들까지 불러내서 호통을 치고 위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국회에 불려가지 않으려고 감사기간만 되면 문의담도록 국회의원 방을 드나듭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으쓱하죠. 유력한 기업의 인사들이 자기를 면담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으니까요. 힘 꽤나 있는 국회의원들은 100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이것 참 좋은 직업입니다. 특히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은 정말 가관입니다. 다음해에 정부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따먹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국회는 인산인회를 이루게 마련입니다. 국회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고 복도는 공기가 탁할 정도로 민원인들이 몰려듭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단지 예산심의만을 하는 곳입니다. 시민은 제출된 예산안을 옳고 그름을 따져 예산을 줄이는 일이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산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예산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분야의 민원인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로비 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세수 조정을 할 땐 호텔에 가서 합니다. 왜 예산안을 가지고 조용한 밀실로 들어가는 걸까요? 국회의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질문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는 따로 예산실이 있습니다. 예산실장이 정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제출받은 후 각 부처와 협의한 다음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며 냉정하게 다른 부처들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기도 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이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 속에서 만든 예산안을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그저 자신들에게 입맛을 맞춰주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부조리가 나옵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 툭하면 검찰에 고발되어 소환당하고 고발된 국회의원들은 국회 뒤에 숨어버리고 동료 의원들이 숨겨주는 일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오죽하면 방탄 국회비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민원인들은 국회의원 사무실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도 달려갑니다. 출판기념회는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행사죠. 감사기간, 예산심의 기간에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넘쳐납니다. 책을 산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을 해당 의원에게 건넨 후 예산심의를 하는 데 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산심의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직원들, 개별부처 직원들, 관련 민원인들이 만날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라리 아예 그런 기록들을 다 남기고 로비를 양성화했으면 합니다. 로비를 양성화하자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비를 양성화하면 돈 많은 재벌들만 떳떳할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로비 양성화가 번번이 부결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고 있는 로비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로비 양성화법입니다. 어떤 민원이니 어떤 국회의원을 찾아가 무슨 로비를 했는지 전부 공개하자는 겁니다. 로비 양성화법이라기보다는 로비 공개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로비를 공개하게 만들든지 민원인들의 국회의원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국회의 예산심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왜 예산안을 들고 막판에 호텔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급니까? 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민원인들이 100명씩이나 들이닥쳐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결정되는 예산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비 양성화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어떤 돈이 어떤 사람들의 손을 거쳐갔으며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다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급 식당, 호텔 등 은밀한 장소에서 로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불법적으로 로비를 받는 국회의원들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예산철이 다가옵니다. 또 많은 민원인들이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복도에서 발을 구르고 로비를 하기 위해 애쓰겠죠. 국회의 예산심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